대구 남부경찰서는 사이버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할 때 폭탄 테러 협박 글을 올린 2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낮 12시 38분쯤 SNS에 대통령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같은 날 밤 9시 20분쯤 20대 여성을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. 이 여성은 나 오늘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는 글을 SNS에 쓰고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글도 캡처해 올렸습니다. 이 여성은 SNS에 글을 올렸지만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